괜찮으실 것 같아 괜찮죠? 그리고 음식이 맛있어 깔끔해서 감사합니다 저 가기 전에 또 한 번 안 했어요 전도 붙여주고 이래요 먼저는 이제 다음날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지난번에 제가 동그랑땡을 붙이고 있을 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동그랑땡 안주에다 드셨거든요 근데 다음날 나갔고 제가 뭐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사한 지 얼마 안 이제 박대동 가게 빼고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오셔가지고 제가 완전히 준비가 안 됐을 때 저희는 시댁이 박대동이라 박대동에서 이거 먹어서 아 네 여기 옆에 언니도 박대동 사세요 아 정말요? 잘 안 잡았어요 네 아 거기는 3동이 되나요? 박대동은 어? 어머나 그만 안 했네 아니 왜냐면 저희 집이 아니라 저희 시댁이라 저희 시댁이라 월드 사우나 개권나 아 바로 옆에 네 바로 옆에 월드에서 조금 지나가면 이 언니네 집이 호가 버스 달리는 길 조금 높은 데 있잖아 호가 버스처럼 올라가면 언덕 그 밑에 길 네 네 그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언니네 집이 네 가까운 장윤정씨 노래 신청하셨는데요 꽃 네 같이 불러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노을 오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라일라이요 오세요 당신의 꽃이에요 어디서 보았다가 있지 않아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라일라이요 오세요 당신의 꽃이에요 사랑을 씹으며 기쁨을 주고 서로의 꿈 나누며 리 라일라이 라일라이요 당신은 나의 나무가 뜨고 리 라일라이 라일라이요 나는 당신의 꽃이에요 날 찾아보신 내님 어서 오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라이 라이 어서 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어디서 무엇보다 잊지 않나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라이 라이 어서 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사랑의 꽃이 뿌려 기쁨을 주고 서로의 꽃 나눠봐요 늘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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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도 다 나무가 크고 늘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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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도 바로 신의 꽃이 될래요 나는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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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될래요 아멘